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숙이 28장과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제사에 대한 규례라고 한다면 오늘 30장 말씀은 서원에 대한 본문입니다. 제사와 서원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발적인 헌신에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서원입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대표적인 서원이 야곱이 형 예설이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입니다. 또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면 야곱도 그렇고 또 한나도 그렇고 어떤 급박한 상황에 또 아주 긴요한 피로가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서원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서원은 조건부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과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약속하는 것 자체를 서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앞서 말한 대로 나의 급박한 상황과 내 피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이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지켜야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때로는 이것이 긍정적이지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부모님이 한 서원 때문에 내가 그리스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 나를 얽어매는 사슬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서원하였다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정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서원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더욱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서 드리는 서원이 안전하고 또 올바른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도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약속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평생을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한 말은 내게는 내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신랑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져서 하나님께 기쁨의 약속을 드리고 감사의 약속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서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은 아마 기담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그 약속과 서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 약속과 서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연합관계에서 연합 안에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연합의 관계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고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린과 함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이 일을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렸던 첫 번째 서원했던 기억은 중3 때였습니다. 당시에 중등부에서 토요일마다 다운중후군 아이를 이렇게 돌봄시설인 명심원이라는 이런 시설로 봉사활동을 토요일마다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여주고 도와주고 또 빨래빨고 청소해주고 이런 일이 중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끝내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혼자 기도실에 뛰어나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저를 얼감에는 어떤 사실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거치고 나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어떤 소원이 생기고 또 꿈이 생기면 괜히 재짓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다가는 벌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중간에 모든 것을 꼬이게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드렸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약속을 억지로 이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저를 초청해 주셨고 또 그분 안에서 그 일을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그때 드렸던 그 소망의 기도 또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품게 하심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이 내 삶을 얽어매는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서 그 서원을 주님께 기쁨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특별한 사랑의 자리로 더 초청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10편 61편 5절에 하나님이요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이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이 10편 61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관계에서 수없이 주님께 서원하고 또 주님께 약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 서원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된다면 내게 이것이 얽어매는 어떤 사실처럼 여겨진다면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은 내게 간절한 소망으로 더욱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들, 그 기도들을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와 그 소원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오. 그렇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어떤 약속을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렇게 간절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서원하여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것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성의 서원이 아버지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고 또 미혼 여성이 서원한 경우에 결혼한 후에 그의 남편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인 서원이나 서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했고 또 사회적 지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약자인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안전장치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질서와 연합에 의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서원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연합관계 안에서 서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안전하고 올바로 서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안에서 영적인 질서, 영적인 연합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가장이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고 아버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을 세웠는데 가장은 단지 경제적으로 또 육적인 문제를 가정 안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약속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고 또 가정이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연합하는 가정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세우신 가장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또 우리 가정에 세우신 그 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게 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이 있게 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턱 나아가는 그 일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서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합되고 그런 특별히 세움받은 영적인 남편들을 통해서 은혜하를 거하여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또 그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이 그 약속이 있다면 생각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 많은 것을 서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약속한 것마다 지켜 행하여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서원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관계에서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얽매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억압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것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런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드렸던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께 기쁨의 소원과 기쁨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 지켜 행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16절에 우리 가정의 우리 가장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영적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 연합하여 져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가정에 세우신 우리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한마음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게 하셔서 한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일을 주님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냥합니다.